여기 아까 폐지수는 173폐제 보면 약정해제권 나와있거든요. 우리가 계속 공부하려고 하는 건 채무불리행인 법정해제권을 볼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해제해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처음이다 법정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합의해제는 합의라는 말을 꼭 써주고요. 약정해제도 멘트를 꼭 약정이라는 말을 써줍니다. 그냥 계약해제 그러면 법정해제 채무불리행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까 취소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합의해가지고 취소사유를 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해제는 당사자 약정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약정해제라든지 합의해제라든지. 그럼 약정해제 옆에다가 이건 뭐냐면 미리 해제사유를 미리 란 글자 보이죠? 미리 동그라미. 정해준 정자 동그라미.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기 보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가가 됐어요. 허가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매매계약 없었던 걸로 합시다. 라고 미리 정한 거고 정말 나중에 건축허가가 안 나온 거예요. 건축허가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단독행이에요. 이건 단독행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약정사유가 발생이 되면 일방적으로 저해제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해제효력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나중에 뒤에 나올 건데 최고를 안 합니다. 최고 없이 해제를 하거든요. 최고라고 하는 것은 다이저 개념인데 독촉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독촉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전기요금을 안 내면 카톡 같은 거 문자 오지 않아요? 아니면 은행으로부터 원금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데 날짜가 지나면 최고가 와요. 날짜가 지났습니다. 라고 하는 거 여기서 하나만 더 해봅시다. 용어 최고는 단독행인가요? 라고 하면 안 돼요. 단독행인은 법률행이거든요. 내 의사가 내 생각이 그 단어에 들어가 있는 거야. 해제가 되잖아요. 난 헤어지고 싶은 거야. 만약에 채무를 불이행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월세를 세 번, 네 번, 다섯 번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대인, 집주인이 안 헤어지고 싶은 거야. 이해 되죠? 그럼 해제해지는 그 사람의 의사가 그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그런데 최고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준 거에 불과해요. 아니 왜 원금 이자 약속을 25일로 했는데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지 않고 있어요. 그 사실관계를 알려주는 걸 최고라고 해요. 그럼 최고는 법률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야. 최고는 법률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 사실을 알려준 거에 불과하다고. 그래서 이걸 34회 때 기출을 낸 거야. 그러면 최고를 하느냐 이거지? 안 해. 여기 최고 해봐야 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건데 최고 없이 바로 뭘 하면 돼요? 해제의사를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커피 자판기에다가 돈 넣고 커피가 안 나오면 발로 차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최고예요. 커피가 안 나온다고 발로 차잖아요. 안쪽에 컵이 걸려 있을 수 있으니까. 안 나오면 그 다음에 해제를 하는 거야. 그런데 얘는 최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합니다.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는 건 이자를 가산해야 안 해요? 이자를 가산하여야 되고요. 손해배상은 청구한다 안 한다?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4분에 이것도 체크해 놓으세요. 약정해제 유보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법정해제권이 성립되면 법정해제로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혹시 물권법에서 도둑놈이 내 책을 훔쳐갔어요. 그렇죠? 그럼 내가 소유권도 가지고 있었고 점유권도 가지고 있었죠? 그럼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이걸 뭐라고 했냐면 점유의 소는 공권 소유권에 의한 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럼 점유의 소와 소유권에 의한 소는 서로 병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미성년자는 취소 사유예요? 무효 사유예요? 취소 사유? 무효 아니요. 입술이 모아지는 게 아니라 벌려져야 돼. 취소 사유라고. 취소라고 쪼개져야 된다고 입술이. 취소 사유인데 미성년자가 만취를 했어요. 의사 무능력이 된 거야. 그럼 무효 사유가 들어가죠? 그럼 취소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고 무효 사유도 되잖아. 그럼 무효로도 주장할 수도 있고 취소로도 주장할 수 있다고. 똑같은 것처럼 약정 해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채무불리행, 법정 해제 사유가 발생이 되면 예로도 해제할 수 있고 예로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서로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이런 의미예요. 처음에는 20대, 30대는 저희도 집사람과 내 것이 네 거, 내 거가 없었어요. 나이가 50이 넘으니까 네 거, 내 거가 챙겨지더라고. 이게 지금 50대예요. 네 거, 내 거. 알겠죠? 이건 네 거고 이건 내 거지. 서로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젊었을 때는 연예통장이라고 해서 통장도 하나 만들어서 같이 쓰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철저하게 보여요? 네 거, 내 거를 구별하잖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서로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죠? 유치권과 동시행 항병권이 존재하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각자 따로따로 행사할 수 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 처음은 다 공통점이에요. 그게.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서로 영향을 미친다? 걔는 틀린 거야. 자, 합의해제. 합의해제 옆에다 뭐라고 써놔요? 얘는 계약이에요. 계약. 단독행위다, 아니다? 아니요. 그럼 계약이니까 뭐가 있어야 돼?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돼. 합의해제는 단독행위가 아닙니다. 아주 잘냅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여기 1번. 법정해제에 관한, 법정해제가 뭐라고요? 채무불리행. 법정해제에 관한 543조 이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법정해제에 뭐가 있었을까요? 법정해제에 뭐가 있었나요? 원상회복. 이자, 이자. 이자 가산한 것과 손해배상은 있었죠? 이게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 말과 같은 거. 2번 지문과 똑같은 지문이에요. 이 1번이 2번과 같은 문장이라고. 그런데 1번도 나오고 2번도 나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자 가산한다 안 한다? 손해배상 청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보이신가요? 그래서 2번과 3번. 1번 지문과 2번 지문이 같은 문장이에요.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계약은 명시적으로에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없다? 둘 다 할 수 있죠. 분류시. 그렇죠? 서면, 구두, 명시, 묵시. 그러면 합의해제는 계약이죠. 그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3자의 권리를 해야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공통점이잖아요. 3자의 권리를 해야만 안 된다. 여러분들 합의해제 후에 이것도 된다? 이것도 틀리고 나오더라고. 합의해제 후에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 드라마가 드라마이긴 하죠. 그게 현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합의 이혼한 다음에 드라마 보면 나오지 않아요? 요즘 핫한 드라마가 뭐지? 3달인가? 드라마 있더라고. 3달인가 뭔가. 그 첫째 아들이, 첫째 딸내미가 이혼했거든. 그렇죠? 그런데 만날 것 같아. 다시. 자, 합의 이혼했지? 합의 이혼했다가 다시 결합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왜 못해? 계약인데. 알겠죠? 그럼 부활할 수 있다. 그럼 맞아, 틀려? 맞아요. 이렇게 가야지. 됐죠? 이 합의해제가 정말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다섯 개, 이외에는 안 나오니까 이걸 유지로 해서 공부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 제가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중에 여기 하나가 있어요. 그 프린트 그림이 있을 거야, 두 장. 그런데 내가 실수를 했어. 여기 봐봐요. 법정해제 보이죠? 법정해제는 사유가 뭐예요? 채무불리액. 약정해제 보이죠? 미리 정한 사유. 합의해제, 계약이죠? 얘들 공통점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 나왔네. 여기에 소급, 무효, 삼자보호. 보이죠? 그런데 법정해제나 약정해제는 둘 다 뭐가 나와요? 단독행위고 이자를 가산해야 되죠? 그런데 이자 X라고 되어 있을 거야. 가산 X. 보여요? 그거 수정해라고. 이거 이거 수정해가지고 동그라미인데 그날 아마 타이핑하다가 눈이 헷가닥 했나 봐요. 이거 동그라미. 고쳤어요? 고쳤어요? 동영상 고쳤어요? 나중에 질문하면 어떻게 해? 눈을. 자. 살벌하네. 알겠죠? 동그라미예요? 그다음에 합의해제는 채무불리액이 아니어도 된다. 손해배상이라 부활 가능하다. 손해배상. 원상회복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두 개는. 뭐는요? 합의해제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오타가 하나 생겨가지고 정리해놓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 중요하니까 아마 오타를 내놨나 봐요. 됐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박스야. 이 박스. 이 박스 진짜 중요합니다. 이 박스. 이 박스 어디서 보지도 못하는데. 만드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여긴 놔두고. 이제 밑에 보면 취소하고 해제를 구별하는 박스가 하나 보일 거예요. 마스터부. 172페이지 보면. 보이신가요? 아니 174페이지. 아니 4페이지네 여기가. 뒤집어. 아니 뒤집는 게 한 장 넘겨. 넘겼죠? 그럼 봐봐. 이걸 우리 시험에 한 번 냈다니까. 딱 한 번. 자 여기 보면 모든 법률행이 보이죠? 얘는 뭔만 써? 계약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거. 그 다음 여기는 법으로 규정이 되니까. 법정 사유. 그러면 당사자가 합의로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지. 얘는 뭐야 법률행이. 계약도 있잖아. 합의 해제. 합의 해제. 합의 해제도 됩니다. 둘 다 형성권이고. 여기는 최고라는 개념이 없습니다만. 여기 소금우여. 쫙. 여기 소금우여. 원상회보. 원상회복. 여기는 부당이득. 아까 제가 설명했죠? 부당이득은 반환 범위가 달라요. 그런데 원상회복은 전부예요. 이 뒤에 나올 거예요. 여기는 손해배상 청구가 안 나와요. 원래는. 무효 취소는 원래 손해배상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애외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무효에서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그다음에 취소에서는 사기강박. 사기강박은 유보팽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정도만. 여기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정도 정리하면 되고. 이제 해제사유로 가봅시다. 옆에. 해제사유는 우리가 아까 법으로 정하는 해제사유가 뭐라고 했어요? 채무. 채무가 이행을 해야 돼요. 원래. 채무는 이행해야 되는데. 여기가 뭐 들어가는 거야? 불이행이 된 거죠. 그럼 채무불이행 안에 세 가지 있는 거 기억나죠? 적지 마세요. 뭐 뭐예요? 이행. 지체. 두 번째는 이행. 오케이 오케이 블룸. 세 번째는요. 방수업자를 불러다가 방수처리 했는데 다음날 비가 새더라고. 불안전 이행. 불안전 이행. 여기까지 합해서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채무불이행은 우리 천범위가 아니에요. 채권 총론에 있는데 이게 390조 이하에 있는 조문들이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개념만 잠깐만 보면 이행 지체는 이행이 가능해 안 해? 가능하죠. 그렇죠. 이행이 가능한데 이행을 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야. 이걸 이행 지체. 이행 지체. 그렇죠. 난 이행 지체 할 때 매도자가 매매대금 안 준 거나 세금 안 내는 거나 가스요금 전기요금 안 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난 이게 이행 불능인 줄 알았어. 난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가스요금 못 내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불능 아닌가? 그렇죠. 난 돈이 없으니까 못 내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행 지체. 이행 불능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야.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이게 돼요? 내가 돈이 없는 거야. 주관적으로는. 그런데 국가가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은 있어 없어. 있지. 그게 불능인 거야. 국가가 망해가지고 돈이 없어져야 불능이 생기는 거지. 주관적 사유를 가지고 불능 지체를 고별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이 친구는 이행이 가능한데 이행을 못 하고 있는 거지.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겠지 뭐. 이건 이행 지체이지. 이행 불능은 뭐야? 이행하고 싶어. 마음은 굴뚝 같지만 이행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집이 소실됐거나 땅이 바닷물에 잠겨버렸거나 그럼 불완전 이행은 뭐예요? 이행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이행했는데 뭔가 불안하게 이행이 된 거지. 그렇죠? 파마를 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파마가 다 풀려버린 거야. 그럼 다시 가서 해달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잘못된 거지 그건. 그렇죠? 아니면 방수업자를 불러다가 방수 처리했는데 다음 날 비가 내렸는데 비가 새더란 말이지. 잘못 이행한 거잖아. 그런데 이 불완전 이행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게 뭐냐면 추후 완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추후 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물어보시더라고 어제 추후 완이 뭐냐고 추후에 추후에 완전히 다시 할 수 있느냐 추후에 완전히 할 수 없느냐 이 말이에요. 방수업자들은 다시 불러다가 공사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추후에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방수업자가 어거죠. 난 못하겠다. 땡깍 쓰고 그러면 추후안이 안 되니까 그냥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왜 이게 이행 지체인 거고요? 이건 채무불행인 거고 혹시 이건 어때요? 채권자 이건 채무자가 지체하는 거잖아요. 채무자가 그건 채권자가 지체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그걸 수령 지체라 그래. 아까 수령 지체 짬뽕을 주문했어. 그렇죠? 그럼 짬뽕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거야. 이걸 수령 지체라 그러는 거야. 이해 돼요? 그런데 원래 채권자 지체 수령 지체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앞에 놔두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꼭 채권자가 수령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 뭐라고 했어요? 내가 쌀집에다가 80kg짜리 한 가마니 쌀 좀 배달해 주세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쌀집 아저씨가 채무자고 나는 채권자잖아. 이해 돼요? 그럼 쌀집 아저씨가 80kg를 들고 올 거 아니야. 경운기에 싫든 오토바이 싫든 어디 싣고 왔는데 해필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쌀 가마니 딱 짊어지고 왔는데 지금 엘리베이터가. 집이 20층이야. 올라가 안 올라가? 어? 그래서 옆에 꼬매가 그래요. 아저씨는 프로잖아요. 그렇죠? 그 한마디에 이 아저씨 지금까지 끌고 올라갔어. 계단으로. 초인종 눌렀어. 그럼 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거야. 이해 돼요? 그럼 쌍팔 쌍팔 하겠지? 그럼 전화해봐 안 와봐. 해보지. 그게 최고야. 쌀이 배달됐습니다. 받으실 거예요? 말 거예요? 그랬더니 안 받는다는 거야. 그럼 난 손해병 청구하겠어? 안 하겠어? 하지. 허리 풀어졌는데. 무슨 만지 하겠어요? 그게 수령지체. 채권자지체. 그런 것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유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셈은 얘가 셈이에요. 최고를 요하냐? 최고를 요하지 않느냐? 이게 셈인가요? 이거. 이거. 최고를 불요라고 했죠? 최고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최고를 하고 해지하느냐? 최고 안 하고 해지하냐 할 때에 욕을 물어보는 거야. 욕을. 그러면 불나가지고 집이 없어졌는데 이행불릉이잖아요. 최고 하겠어? 안 하겠어? 최고한다고 이행 되겠냐고. 그냥 바로 계약을 해지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이행불릉 보이죠? 최고 한다 안 한다? 안 해. 아까 여기 약정 해제 보이죠? 최고 안 하죠. 불완전 이행에서 추한이 불가능한 거. 그리고 최고 해봐야 뭐 하겠어요? 이행이 안 되는데. 구별이 가요? 그 다음 또 하나 해봅시다. 미리 이행 거절 보인가요? 미리 이행 거절이 뭐예요? 채무자가 나는 죽어도 이행 못하겠습니다. 미리 이행 못하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채권자가 너 죽어버려라 하고 최고 해요? 뭔 최고를 해요? 그냥 계약 해지하면 되지. 해지하고 뭘 청구하면 돼? 손해배사항. 손해배사항. 자 여기에 하나 이거 체크해보세요. 정기행위. 정기행위는 뭐냐면 정해진 기간 내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일정한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든요. 없다라고 되어 있죠? 나는 이걸 처음에 이해를 못했었어요. 정기행위가. 뭐라고 했냐면 친구가 김포공항. 그 당시 내가 공부할 때 김포공항이 국제공항이었어요. 지금도 국제공항인가? 자우지간. 인천공항이 없었으니까. 송도 인천공항 있잖아요. 그런데 녹아댔대서 거기서 삽질해가지고 바다 메꿔가지고 그것도 그랬고 옛날에 사무조 선수도 녹아댔대 때 내가 삽질했고 어이 새롭네. 참 이게 안개가 엄청 많이 뛰는 동네거든요. 그때 지금도 잊어먹지 않아. 그게 염전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나 진짜 수용당해가지고 그 당시에 내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이 체로 많이 받은 분이었어요. 이번에 나왔죠. 5년 전에 아니 4년 전인가 대전 쪽에서 세종시 그 사이에 공업단지를 만들면서 수용당한 거 또 하나 나왔었죠. 거기서도 그런데 뭐가 있냐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김포공항에서 친구가 이민을 가는 거예요. 그럼 꽃을 배달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게 전기행위라는 거야. 그리고 끝나고 지나가버리더라고 이해가 안 됐던 거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비행기가 떠버리면 그 꽃다발은 의미가 없잖아요. 비행기가 뜨기 전에 꽃이 배달되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계약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해진 시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들이 바로 뭐예요. 전기행위야. 꽃이 배달이 안 됐어. 비행기는 이미 떴어. 그럼 꽃을 받을 이유가 있어 없어. 그리고 에이씨 안 온갑다. 잊어먹었는갑다. 하고 김포공항 나와서 택시 타고 집에 가는데 전화가 오는 거야. 꽃이 배달됐는데 1층으로 가요. 2층으로 가요. 라고 전화가 온 거야. 꽃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왜 받아야 될까요. 정해진 시간에 꽃이 배달되지 않았어. 비행기는 떴으니까. 그렇죠. 그럼 나는 해제의사는 해야 돼요. 그런데 최고는 안 해도 돼. 왜 꽃이 배달되지 않아요. 최고는 안 해도 되지만 해제의사는 반드시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야. 안 했다고. 꽃집 사장님은 지금도 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짬뽕을 주문했어. 짬뽕을. 보통 짬뽕이 아무리 늦어도 40분 안에는 오지 않아요. 1시간 반이 지난 거야. 그렇죠. 그럼 잊어먹었는가 보다. 내 입이 뒀는데 두 시간 뒤에 짬뽕이 온 거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해제의사를 안 했으니까. 전화해가지고 왜 짬뽕이 배달 안 돼요. 방금 떠났어요. 그렇죠. 최고를 해야 되는데 그건 최고 안 해도 상관없다는 거지. 정해진 기간 내. 보통은. 그렇죠. 이행하지 않으면 그냥 최고는 하지 않았다고 뭘 해야 된다. 해제의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우유를 매일 하나씩 먹죠. 배달이 돼가지고 그런데 30일 날 30개 갖다 줘.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그게 정기행위예요. 꽃다발 사건 우유 내가 환갑단치를 할 수는 없지만 떡을 주문했다고 내일 떡 한 말 갖다 주세요. 그런데 안 와. 밤 11시에 초인종이 눌리면서 떡이 배달된 거라고.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왜 최고는 안 해도 되지만 해제의사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 정기행위는 일정한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죠. 그럼 얘는 뭐는 안 해. 최고를 안 해도 돼. 그런데 뭐는 해야 돼. 얘들은 덥다. 해제의사는 해라 안 해라. 해제의사는 하여야 합니다. 이해 되죠. 그다음에 최고 배제특약 보이죠. 우리 최고 하지 말자. 그다음에 미리 이행 거절 됐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 미리 이행 거절 했죠. 이행 안 하겠다고. 그럼 최고 할 필요 없이 해제하면 되잖아요. 알아듣죠. 그런데 미리 이행 거절했던 사람이 나중에 이행하겠다는 거야. 거절했던 사람이 이행하겠다는 거야.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한 사람의 경우 다만 철회 시에 최고를 해야 된다는 말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행 거절했는데 나중에 나 이행할게. 이행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거야. 이행하겠다는 사람이 또 이행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이행을 안 한 거야. 그때는 최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건 최고를 하여야 됩니다. 이걸 말하는 거야. 이걸 철회했다는 거. 이행 거절 의사를 철회했다고. 그럼 뭐요? 이행을 하겠다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이행을 안 하는 거죠. 그때는 다시 최고를 해야 된다고. 아, 다 들어요? 이행 안 하겠다는 사람 최고 없이 해제하면 되죠. 그런데 이행 안 하겠다는 의사를 철회한 거야. 그럼 이행하겠다는 거지. 이행하겠다는 사람이 이행을 안 하는 거죠. 그때는 최고를 하고 해제를 해야 된다고. 이게 중요해요. 이거 빨간색이요. 이거 빨간색. 이거 이건 빨간색입니다. 제 말 이해 되시죠? 이거 중요합니다. 철회가 되면 최고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담보 책임도 나중에 나올 겁니다만 이것도 뭐 되는데 이건 좀 기억해 놓으세요. 요즘은 잘 나오는 질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에 박스형으로 잘 물어보는 추세입니다. 요즘 우리 시험에 박스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작년 재작년에 작년 재작년에는 17문제 작년에가 보통 11문제 14문제 사이 보통 나오면 박스형 문제가 이런 건 박스형으로 활용하기 아주 좋습니다. 이것만 하나 체크하면 되고 그다음에 옆으로 한번 가볼래요. 여러분들 뒷장 뒤에 넘겨보면 여기 미리 이행거절 보이죠? 동그라미 이거 이행불룡 보이죠? 동그라미 이 두 개는 이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거 보면 얘들은 둘 다 최고해요? 안 해요? 안 하지만 뭐는 해야 돼요? 해제의사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행기 전이더라도 라는 말 보이죠? 채무변제 제공 없이 라는 말 보이는데 이 세 개는 아직 안 해도 되긴 한데 나온 김에 해버릴게요. 원래는 여기가 6월 1일 날 장금치라고 집을 이행하기로 한 약속 날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5월 1일 날 계약을 했는데 이때 여기서 이행불룡이 생겨버렸어요. 집이 불 나가지고 여기 없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이날 난 죽어도 이행 안 하겠다. 이행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두 가지 사례에서 문제가 됐던 게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일단 여긴 최고해 안 해요. 최고해 안 해요. 안 하고 해제할 수 있죠? 여기 따라 왔어요? 이행불룡 미리 이행거절 두 번째 이날까지 기다려야 되냐 이거지 이날 바로 해제할 수 있느냐 아니면 약속한 대로 6월 1일까지 기다렸다가 해제를 해야 되느냐 그게 포인트가 된 거야 기다려 안 기다려 기다려줘 기다린다고 뭐가 되나 죽어도 이행 안 하겠다는 사람이 기다린다고 이행하겠냐고 안 하겠죠 그러면 이건 두 번째는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 없다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잖아요 쌍무계약은 한쪽이 제공되면서 내 급부도 같이 제공되는 거죠 그런데 이행불룡이 된 거야 집이 없는 거지 그런데 매매대금 제공하면서 해제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말로 해제해버리면 되냐 반대급부 반대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내가 반대급부를 제공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이행할 네가 있어 없어 없지 제 말 이해 돼요 이 세 가지가 특성인데 이걸 또 시험에 간혹 눈에 보여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보면 이행불룸과 미리 이행거전 최고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이행기 전 이행기까지 이행기까지 기다려 X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야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이거 자기채무 반대급부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안 해요 할 필요 없죠 반대급부 없이 바로 뭐예요 해제의사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M자 M자 인데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에도 이게 있어요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농담 삼아 이건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거 해볼게요 여러분들 매매를 했잖아요 들어만 두세요 5월 1일에 계약을 했어요 집을 샀다고 여러분들이 집을 샀는데 6월 1일에 잔금칠하잖아요 그럼 등기부를 몇 번 떼어봐요 여러분들 매매할 때에 두 번은 떼요 두 번 뗀다고 세 번은 아니고 세 번은 찔러본 거고 두 번 뗀다고 처음에 계약하기 전에 한 번 떼요 바로 그날 그리고 잔금칠하기 전에 그날 바로 또 떼요 그 사이에 뭐가 설정될 수 있거든 압류 가압류 저당권이 그렇죠 계약을 할 때는 아무 이상 없었어 그런데 잔금칠하려고 등기부를 떼어봤는데 가압류 가처분이 되는 거야 여기 매매계약 체결 후 뭐가 들어간 거야 가압류 가등기 저당권이 보이신가요 그럼 이건 이행불능이냐 이행지체냐 이게 문제가 됐던 거야 이행불능일까요 라고 묻는 거야 지금 이행불능이다 아니다 아니요 다만 매수자 입장은 가압류 가등기 저당권을 말소해달라고 최고를 하는 거야 말소가 되면 이행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행불능이 될 수가 없어 이행지체 최고 후에 해제하면 되는데 이게 혐의 나올 때 이행불능임으로 최고 없이 해제한다 그럼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 정도만 기출된 거니까 하나 체크해놓자고 알겠죠 설명하려고 했던 건 아니니까 자 놔두시면 나중에 가니까 자 해제권 행사가 보이죠 뒤로 넘어가 보면 뒤집으면 나오죠 그때 여기 이거 빨간색 별표시 해제권 행사의 불가분성 해제권 행사의 불가분성 이거 중요합니다 이건 한번 읽으면 되는데 이건 단독 행인 거 동그라미만 쳐놓으세요 원래 단독 행인은 조건 기한을 못 붙이거든요 자 이거 해볼게요 근데 밑에 거요 혹시 해제권자가 여러 사람 있을 수 있을까요 공유 지금 여러분들 아파트 같은 거 공동 소유하지 않나요 부부가 혼자예요 집안에 파워가 센데 그렇죠 엊그제 일요일날 죄송해요 일요일날 사담 아닌 사담인데 유튜브를 보게 됐어요 노후 노후 있잖아요 나이 드시면서 노후에 남자분들이 인터뷰가 나오는데 다 이혼자더라고요 나중에 과거를 이야기하는데 1년의 연봉이 1억이었어요 2억이었어요 라고 하는데 끝에는 다 이혼이더라고요 혼자 살아요 근데 집사람한테 그 말을 했어요 왜 남자들은 쎄 빠지게 돈을 벌어가지고 젊은 날 그렇게 가족들을 부양하고 살았는데 왜 노후가 되면 다 이혼해가지고 혼자 고시원에 산다든지 나 홀로 사느냐 내가 집사람한테 그 말을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웃으면서 젊었을 때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원래 이혼이라는 건 누군가 일방적으로 잘못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쌍방이 뭔가가 있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다 보면 감정이 휩싸여가지고 터지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혹시 동영상 보고 있는 남자분들 알겠죠 돈을 다 주지 말고 옆구리에 챙겨놨다가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 불현등 들더라고요 제가 나도 비자금 많이 모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다 오픈대분 상태 해가지고 지금은 안 모아요 비자금을 근데 그거 보면서 많이 깨닫게 됐어요 이번에 그래서 좀 모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투잡은 해야 되겠어요 공유가 있잖아요 봐볼게요 쓰지 마세요 이거 별표시 3번 3번 여러분들 해제의사표시는 이게 물이잖아요 이게 물이거든요 단독행이잖아요 단독행이는 한 번 엎어버리면 한 번 엎으면 쥐어 담을 수가 없어요 이해 돼요? 취소는 의사를 표시했죠 철회할 수 없다 단독행이잖아 해제도 뱉어버렸죠 단독행이죠 주워 담을 수가 없다 그 생각을 해라고 단독행이는 도달이 돼버리면 철회할 수가 없어요 이 질문을 내요 또 간혹 눈에 띄어요 아 근데 답은 안 돼요 답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여기 2번 별표시 자 아까 갑이라는 사람 을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집 있죠 이걸 을하고 팔았어 A, B, C 이렇게 이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은 쉽게 하고 헤어질 때는 어렵게 해야 되죠 계약은 될 수 있으면 유지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 국가도 세금 쪽쪽 빨 거 아니야 그렇죠? 맨날 세금 없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맨날 놀러만 다니셔요 원래 외국 순방은 260억이 책정돼 1년에 근데 지금 700억이 들어갔어요 이게 정말 돈이 많이 부족해요 우리가 자 여기 있잖아요 이분 이거 이거 해제권자가 이 사람이라고 합시다 해제권자가 근데 해제권자가 여러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해제를 해버리면 너무 쉽게 계약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수인일 때는 전원이 누구에게? 전원에게 해야 돼요 단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건 아니야 갑이 A B C 다시 누가 의리 A B C 순차로 해도 상관없지만 전원이 전원에게 행사를 해야 돼요 중요하고 또 하나 해제권자가 지금 두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공유니까 근데 갑이 나는 해제권 행사 안 할 거야 라고 포기를 해버렸어요 어? 그럼 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의도 자동으로 소멸되버립니다 그래서 1인이 해제권을 잃으면 다른 사람도 해제권을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웬만하면 뭐라고요? 웬만하면 계약은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계약 해제를 좀 어렵게 좀 정해놓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밑에 1, 2, 3 조그마한 글씨 보인가요?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작은 고추가 매운 거예요 나중에 볼 건데 넘겨봐 이제 해제효과 이거 나중에 하면 다 중요한 애들이에요 숙성되면 그때 하게 많이 한다고 해도 되는 거 아니거든 해제효과 해제효과 보여요? 지금은 얘가 시험이에요 얘가 시험인데 얘가 시험인데 어디가 시험이냐면 얘 박스 보인가요? 마스터북에 마스터북 박스 여기다가 별 5개 이게 요즘은 얘가 유행이에요 실제는요 자 그럼 이거부터 해봅시다 계약이 해제가 되면 효과가 나오잖아요 그 효과가 뭐가 있냐면 내가 써놔 볼게요 여러분 쓰지 마세요 갑하고 을 간의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되면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가 효과예요 하나가 뭐냐 소급 무효가 돼요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와서 무효가 되어버린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 두 번째는 자 이거 해볼게요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소급 무효 이건 제쳐놓고 두 번째는 원상회복 원상회복 의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손해배상이에요 손해배상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해제 효과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는 뭘로 가야 돼요 첫 번째는요 여기 여기 소급 무효 보인가요 여기 밑줄 2번에다 밑줄 쳐놓으세요 소급 무효 소급 무효 그 다음에 넘겨보면 원상회복 3번 원상회복 밑줄 원상회복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올 건데요 손해배상 밑줄 손해배상 그럼 나중에 옆구리 누가 찔러 야 해제 효과가 뭐야 해제 효과가 뭐야 그러면 소급 무효 원상회복 의무 그 다음에 손해배상 이 세 가지가 자동으로 떠올라야 돼요 항상 이게 메인이기 때문에 애완화야 돼요 기둥을 먼저 세우라고 취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취소 효과가 뭐예요 취소 효과가 소급 무효 부당이득 반환 이게 효과잖아요 어?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어 이제 여기 소급 무효에서 이게 문제가 돼요 자 요거 해볼게요 가바고 집이 있습니다 쓰지 마세요 을이 있습니다 자 매매가 1억이 됐어요 요게 1억 왔죠 여기가 집으로 왔겠죠 등기가 됐겠죠 계약이 됐으니까 그렇죠 근데 계약이 어떻게 돼? 해제가 돼 붙죠 그럼 해제가 됐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이게 원인이 없어져 버린 거야 원인 없이 남의 집을 얘가 가지고 있는 거지 원인 없이 남의 돈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돌아가야 돼 안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되는데 혹시 물권법에서 소유권이 돌아갈 때 소유권을 이전할 때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아니다 등기 안 해도 된다 했던 거 기억나요? 등기해야만 권리가 변동되는 거 등기 안 해도 권리가 변동되는 거 상속은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판결은 수용은 안 해도 되잖아요 분묘기지권은 안 해도 돼 볼로 올라와 있으니까 묘가 근데 매매는 교환계약은 증여는 점유치득시효는 해야 되잖아 신축은 안 해도 되잖아 저당권 말소 변제와 저당권 말소는 안 해도 되죠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멸되거든 등기는 무효등기고 그럼 등기하는 거 안 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계약 해지됐죠 그럼 다시 돌아가야 되죠 이게 등기가 되어야 된가요? 넘어가야 된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지금 그랬더니 우리는 학설이 두 개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을에게 넘어간 등기를 말소하고 갑으로 등기가 넘어가야 갑의 권리가 소유권이 회복된다 라고 주장하는 학설이 하나가 있고 아니다 해제가 됨과 동시에 등기와 상관없이 소유권은 무조건 복귀된다 라고 주장하는 학설이 있어요 하나는 등기를 해야 된다 아니다 등기 안 해도 된다 이 두 개가 있다는 거지 현재 우리나라는 등기를 안 해도 당연히 효과가 복귀되는 학설을 따라가요 이게 물권적 효과설이고 채권적 효과설 그러는데 우리는 학설은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에 뭐라고 했냐 봐요 물권변동 효과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등기가 되면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내고 그렇죠? 당연히 복귀된다 보여요? 그러면 등기해 안 해? 등기를 안 해도 당연히 복귀되는 거죠 그럼 물어볼게 갑 을 집 해제 됐죠?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 갑이 소유자죠? 등기는 누구한테 있어? 의뢰가 있다는 거야 그래도 소유권은 갑에게 넘어가는 거야 등기가 없어도 그럼 나중에 얘 등기해 안 해? 나중에 나중에 가져오죠 말소하고 아 나중에는 가져오겠지 그렇죠? 그럼 이건 물청이요? 채청이요? 나중에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서 나중에 가져오면 되거든 소유권에 의해서 말소하고 가져오면 된다고 중요한 건 뭐냐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해제가 됨과 동시에 소유권은 당연 복귀가 되는 거야 갑에게 알아들어요? 포인트가 뭐라고요? 등기 없이도 다시 돌아온다고 계약이 해제가 되면 소유자가 누구요? 갑에게 있고 등기는 누구한테 있어? 의뢰가 있죠? 그렇죠? 그럼 나중에 갑에게 그거 말소해 안 해? 의뢰가 넘어간 등기를 당연히 나중에는 말소하죠 왜 말소 안 해요? 계약이 깨졌는데 그렇죠? 당연 복귀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삼자가 문제가 되는 거야 이제 왜 삼자가 문제가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걸 설명을 안 해줬다니까 그러니까 공부할 때 얼마나 멍청하겠어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자 요고요 갑 집 을 매매했죠? 집 넘어왔죠? 다시 매매가 된 거야 넘어왔죠? 보여요? 근데 계약이 어떻게 된 거야? 해제가 되어버린 거야 둘 사이에서 그럼 당연 복귀가 되어버렸어 당연 복귀가 되어버리면 병은 뻥 찌는 거야 나는 갑이라는 놈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 소유권이 넘어가버린 거야 갑액에 그럼 얘는 완전히 뻥 찌죠? 이 삼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삼자 보호가 나오게 된 거야 근데 문제가 있어 결정적인 게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비통착사강 비지니 통정착오는 107조 108조 109조에다가 2항 3항에다가 선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선의 제3자에게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선의 선의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해제는 선인지 악인지 안 나와 그냥 계약이 해제되면 제3자를 보호한다 라고만 되어 있어 그럼 그 3자가 선인지 악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너무 어리로우다 눈빛이 안 움직이네 자 갑을 매매가 됐죠 집이 넘어왔죠 자 지금 3자가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죠 근데 3자가 나왔어 이 집을 매수한 사람 매매가 됐어 3자 보였죠 자 그러면 해제했어 안 했어 지금 안 했어 오케이 자 해제 전에 3자가 나온 거죠 전에 3자가 나온 거죠 그럼 얘는 무조건 보호해 무조건 보호를 해버리기 때문에 해제가 되더라도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 얘는 무조건 보호해 됐죠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은 자 문제는 이거예요 자 이제 지워볼게요 지금 이 상태였다면 지금 이 상태였어 이 상태 지금 여기가 매매가 됐는데 해제가 된 거야 해제 후죠 이제 됐는데 소유자가 당연히 복귀됐죠 소유자 누구 등끼리 누구한테 있어 근데 이 나쁜 새끼가 그렇죠 이걸 팔아먹은 거야 자기 앞으로 등끼가 돼 있으니까 그럼 얘는 뭐예요 해제 후에 3자가 나온 거죠 보여요 근데 이게 무권리자라는 걸 알고 사는 사람도 있고 등끼를 믿고 사는 사람도 있어 선의 아기 알아들어요 그럼 선의는 알고 사는 거야 모르고 사는 거야 모르고 얘는 보호해 줘야 되겠죠 근데 아기자야 그럼 얘는 보호해 안 해 안 해 보여요 그래서 해제 전인지 해제 훈지가 중요하게 된 거야 그럼 전이 나오겠어 후가 나오겠어 여러분들 출제자라면 예를 내겠냐고 예를 내지 후를 그래야 가지가 많잖아요 가지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애가 셈에 나와 나도 알아들어 그럼 안 나와 셈에 지금 상황에서는 11월 12월인데 뭐 알아들어요 근데 복잡해지면 하기 싫잖아요 공부라는 게 그렇죠 자 이거 알아 듣죠 근데 지금 문제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진짜 문제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아마 1차 내년에도 1차에서 많이 걸러낼 겁니다 합격사 수를 줄여야 되니까 지금 내년에 만 명 정도 나올 거예요 합격자가 걱정하지 마 오면 돼 이게 민법 헐랑하게 안갈쳐요 웬만하면 셈에 맞출 수 있는 데는 나와 그리고 여기 마스터 북만 열심히 봐도 7,80%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두꺼운 책 안 봐도 되고 이 책만 10번 보고 들어가세요 셈장에 10번도 너무 과하다 그렇죠 그 정도 되면 웬만하면 눈에 익어요 눈들이 다 실수해서 그러지 자 그럼 봐봐요 여기 보니까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을 기초로 해서 여기 해제 전 보여요 여기 전자 동그라미 그럼 얘는 전은 무조건 보호해줘 안해줘 해줘 그럼 여기 등기까지 모두 갖춰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넘어가 보면 여기가 오타가 났어 또 5월 1일에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성립 2월 1일 날 날짜를 바꾸니까 그런가 봐 계약을 했어 언제요? 이날 2월 1일 날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5월 1일 날이 장금날이 장금날 이행기 그런데 해제를 언제 했어요? 4월 1일 날 해제를 한 거야 보이시죠? 기준점 여기가 중요해 그럼 4월 1일 날 해제되기 전에 3자가 나오면 무조건 얘는 뭐예요? 선악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보호한다고 이걸 뭐라고 해서 방금요? 이걸 해제 오케이 해제 전에 3자라면 선이 악이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고 보호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런데 해제 후에 해제 후에 3자가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이거 해제 후다 라고 한다면 누구만 선이만 보호가 되고 악이는 보호되지 않는다고 이게 23회까지 줄기장창 나오던 첫 문제예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24회를 갔잖아요 24회를 이거 안 잊어먹어요 지금도 그래서 내가 항상 해제 전 해제 후 3자 보호를 이야기했다고 그런데 24회부터는 이후부터는요 이걸 물어봐요 집이 있고 을이 넘어왔잖아 집이 그렇죠? 그렇죠? 그럼 3자가 나오잖아 이 3자를 구체적으로 누구냐고 물어봐요 이걸 이거 누구냐 보호되는 사람 이걸 물어보면서 이 박스가 나오게 된 거야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 그런데 지금 이걸 외우지 말고 제가 항상 하는 건 이 말이에요 아니 민법 공부하지 말고 이거 생각해봐 갑 집 을 이뤄 매매가 됐어요? 갑이 가지는 채권이 뭐예요? 갑이 가지는 채권 어? 아니 매매가 됐다니까 어 대금 돈 1억 달라는 대금 채권이잖아 그렇죠? 그럼 매수자 채권은 뭐예요? 집을 달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집이 왔어 집이 왔다고 얘 앞으로 등기가 된 거야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 그리고 이 집 집을 매수했어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을 잡았어 병이 이걸 매수해가지고 등기를 했어 병이 대학력을 갖춰가지고 임대차를 한 거야 됐죠? 그럼 계약이 없어지겠죠 계약이 없어지더라도 집은 있어? 없어? 그럼 이 집에 딸려있는 집에 딸려 집에 딸려있는 애는 무조건 집에 딸려있는 애들은 계약이 깨지더라도 다시 돌아가겠죠 원상복구 돌아가더라도 애들은 무조건 보호를 해줘요 해제 전이면 선악불문 해제 후엔 선이자만 목적물이 안 없어지니까 계약이 깨져도 목적물은 안 없어지잖아요 근데 계약이 깨지면 얘가 갖게 되는 채권이 있죠 매매대금 채권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한 사람이 있겠지 매매대금 채권을 양수 받은 사람이 있겠죠 근데 매매계약이 없어졌죠 그럼 매매대금 채권을 갑이 가져 못 가져 나라가 불지 매매계약이 없어졌다니까 매매계약이 없어졌는데 매매대금 채권이 왜 있냐고 좀 쉽게 가르쳐 보려고 하는데 아니 매매가 깨졌으니까 돈 받을 권리가 없잖아요 매매가 깨지더라도 집은 있어 없어 있으니까 얘 붙어있는 놈들은 보호를 해주는 거야 근데 매매계약이 깨졌죠 그럼 매매대금 채권을 받을 수 있는 채권 자체가 없죠 그럼 이 채권을 압류한 사람 선이요 채권을 가압류한 사람 선이요 채권을 양수 받은 사람 선이요 보호해야 해 안 한다고 왜 없어져 버리니까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어떻게 보호하냐고 그래서 혐의 나올 때 뭘 찾았던 거예요 채권 채권을 대학력 없는 채권을 이 채권이 가장 잘 나오는 거야 채권자가 보이면 보호를 시키면 안 된다고 근데 여기 보면 대학력 있는 것도 있고 여기 보면 채문자의 책임 재산 목적물 목적물을 뭐 했어요 가압류한 사람 목적물에 저당을 잡은 사람 목적물 목적물 매매계약이 없어져도 목적물은 있잖아요 집 토지 이걸 알고 문제를 읽으면 금방 답을 찾아요 나중에 지금 외워라는 거 아니에요 1, 2월 달에 가면 나오는데 접근할 때 그렇게 접근해라고 그러면 쉽다고 알아들어요 지금 제 말 지금 외울 건 어떤 거예요 해제 당연 복귀 해제 전이면 모두 보호 해제 후엔 누구만 선의만 보호 오케이 그것만 기억하라고 자 그 다음에 원상회복은 이것만 체크해 주세요 원상회복 2번요 선의학이 현존 불문하고 뭘 반환해 전부 반환 이게 원상회복이에요 전부 반환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금전 이게 빨간색 3번은 빨간색 3번만 빨간색이고 3번만 시험에 나와요 금전 반환할 때 이자 가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받은 날부터 다음 날부터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지 우리 시험에 나올 때 이걸 뭐라고 했냐면 받은 다음 날 다음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이렇게 나온 거야 이건 X 뭐 받은 다음 날이야 돈은 오늘 받았잖아요 오늘부터 이자를 계산해 주는 거지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오늘 받은 거잖아 됐죠 이 정도 하나 물건 4번에 물건을 사용수익했다면 과실 월세 월세 이것도 다 뭐예요 돌려주라 이 말이죠 받은 거 전부 이게 원상회복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2번을 체크해 놓으세요 해제는 손해병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아까 점유의 수와 보험권의 수는 서로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친다 무효사유 취소사유 영향을 미친다 미친다 안 미친다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이게 왜 나왔냐면 여러분들 계약이 해제가 되면 원상회복이잖아요 원상회복은 전부 반환한 거잖아요 그럼 매도자 매수자 손해가 있나요 없나요 시간이 릴레이 돼서 지체가 된 건 있겠지만 실제 매도인 매수자 이행했던 거 다시 돌려받았죠 전부 이자까지 그렇죠? 그럼 실제 손해가 없는 거야 손해라는 건 우리나라가 따라가는 것이 차액설이거든 둘 간에 차액이 나타날 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근데 계약 해제는 원상회복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원상회복이 생겼다는 것은 손해를 본 게 없거든 제 말 이해돼요? 그럼 왜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그럴 수 있죠 그 채무를 불이행한 사람이 그렇죠? 너 때문에 계약이 깨진 거 아니냐 너 때문에 내가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똑똑한 채무자가 그래 미안해 내가 채무불이행해서 계약이 해제가 됐는데 받은 거 다 돌려줬잖아 너 손해본 게 없잖아 그럼 왜 손해배상 청구해?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551조에다가 조항을 둔 거야 계약이 해제가 돼서 뭐가 됐어? 원상회복이 됐다 하더라도 계약을 깨게 만든 사람에게 뭘 청구해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세요 하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계약이 원상회복 됐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여기다 근거조항을 둔 거야 551조에다가 정말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별개로 취급을 합니다 별개로 이게 법이 그냥 아구가 딱딱 맞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뜻을 이해하면 금방 여기에 이해가 돼요 또 하나 손해배상은 신뢰배상이에요? 이행배상이에요? 우리가 신뢰배상이 들어가는 건 두 군데 밖에 없는데 신뢰배상 계약책일상 과실책임하고 부당파기 부당파기 이 두 개만 신뢰배상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원칙은 이행이 이행배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행배상을 이행배상을 그 다음에 동생관계 동그라미요 동생관계 있다라고 하는 거 영어 임무 가세 수정 전담에 그렇죠? 수정 전담 해 해 해가 뭐예요? 해제 해제는 전부 반환해야 되죠? 둘 간의 관계가 동생관계입니다 이렇게요 이해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2번 지문이 중요합니다 2번 지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원상회복에서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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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지문이 중요합니다 원상회복에서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어디죠? 소금 무효에서는 이 3자 보호가 중요합니다 이 박스 박스 이 3개 중에서 꼭 들어가는 거니까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문장이 나오는데 이건 집에 한번 읽어주시고요 매매를 내가 하려고 왜냐하면 문장 읽어주고도 괜찮은데 매매에서 계약금이 중요하거든요 쉬었다 오면 계약금을 좀 보고 싶으세요